정원동 식후경 넓기 넓은 정원에서 무얼 먹으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. 동문 출입구 건너편에 한식 뷔페 여미락이 있습니다. 약 500석을 보유한 메인 푸드코트 가든 밥상은 총 5개의 식당이 입점해 있습니다. 태국 정원 앞에는 소시지, 슈러스 등을 판매하는 스냅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서문, 습지센터 1층에는 비빔밥과 돈가스를 파는 한식당과 편의점과 카페도 있습니다. 몰세 놀이터 옆에는 핫도그, 토스트, 땀뚜막빵 등 간식이 있습니다. 란문, 스카이 튜브 이용객이시라면 정원역 근처의 순천밥상을 이용하세요. 냉면과 칼국수, 만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방문객의 더위와 갈증을 시원하게 날려보낼 푸드바이크도 정원 곳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. 카페와 편의점도 넉넉하게 마련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 순천으로 올라오세요.